아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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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리! 아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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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리! 이야, 족구장 죽이네! 자, 지금 작전이 이겁니다. 저희가 작전이 이기고 가다가, 지다가, 이기다가, 지다가, 반복하다가 우리가 결국 역전패 당하는 겁니다. 아, 극적으로. 우리 3라운드. 네, 3라운드. 3라운드. 쉽지가 않을 텐데요. 괜찮겠어요? 이기다가 져야 돼요. 오, 드디어. 내가 오신, 내가 오신. 오, 참. 오, 레니콘 회장님. 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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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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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호스가 있으시다. 아, 눈이 잘 안 돼. 한 번 보세요. 아빤도 눈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본드님이십니다. 아, 아본네. 잘생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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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김정국. 지금 300만 유튜버입니다. 300만 유튜버입니다. 300만 유튜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우새에서 회장과 약간 비슷한 위치. 회장님. 아버님도 회장님이신데 우리 재훈이 형도 여기 미우새에서 회장님이십니다. 형이 믿어심이 있으셔가지고. 형이 믿어심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 밑에 반장입니다. 제가 미우새가 약간 좀 흔들릴 때 회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탁 탄탄해져요. 굉장히 저희가 상탄대로를 가고 있습니다. 상탄대로를 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관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이 교심이. 형이 또 책임지고. 반장님이시고. 네. 2대 반장. 지금 계속 연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이상민 떨어뜨려. 재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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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이 형. 아버님 저는 사실 아버님 처음 뵙고 눈물 날 뻔했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형님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눈물이 날 뻔했는지 또 생각해. 형님이 항상 술, 술자리에서 건배사가 자, 레미콘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네? 네? 아버님은. 예. 예, 하지만! 아니. 똑똑한. 개그맨. 개그맨, 이그맨 미우새 신참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됐어요. 예, 사실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재훈이 형님이 또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네, 그래. 제가 LP까지 왔습니다.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LP까지 왔습니다. 형, 없으면 저는 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꼬바 연기가 좀 있는데 귀엽게 봐주시면 돼요. 저기 저 끝에는 김종민, 코요태. 리더입니다. 말하자마자. 재훈이 형이 막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소스 같은 것도 많이 가르쳐주시고 소스 같은 것도 많이 가르쳐주시고. 어떤 소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스요? 저 옆에 있는 분이 금산이라고 인삼나는 곳. 충남. 거기에 그 네비콘. 여기 옆에는 부산서. 네비콘 조합 이사자입니다. 이야, 지역이 아주.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저 가평. 가평의 아주 뭐 부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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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갈아줬죠, 따갈아줬죠. 부자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목포. 목포! 목포 사업조합 이사장님이십니다. 그 머리가 희신 분은 제주도뿐입니다 제주도도 한 번 이사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서울 경기도 인천 그러니까 서울 경인 헤미콘 조합 이사자입니다 저분은 과거부터 과학 승계를 받아서 아버지 재산을 그대로 인해서 아버지 재산을 그대로 인해서 저거는 지금은 오늘 우리가 감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감독으로 감독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 거는 저희도 운동을 잘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잘 알고 있고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저희도 한 번 전략을 알려드리면 김종민 씨가 아주 닭 호스로 되어 있더라고 그쪽으로 한 번 달리고 왔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의사를 물러받는 비결이 뭔지 아 형 그 아 형 그 아 형 그 아 형 그 아 형이 정확하게 이제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훈이 형도 잘 모르더라고요 1051개의 래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그 정국에 있는 연합 그거를 연합회라고 조합연합회 그게 이제 제가 총괄회장을 맡고 이야 총괄회장을 맡고 이야 우와 탁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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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재훈이 아니라 배서부입니다 배씨입니다 배씨 배씨에요 배씨 오늘만큼은 배씨로 합시다 아무 데미 계신데 네 네 여기 뭐 회장님 저기 뭐 갑자기 외람된 말씀인데 네 네 아까 저기 소개하다가 부자 한 분이 나오셨거든요 우리 배 회장님도 부자신가요? 배 회장님도 부자신가요? 아 어떤. 재산도 부자. 이렇게 부자 thankfully 오늘 저는 분위기 좋습니다 가업 성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집입니다. 80이요? 80인데 우리 저 탁재원이가 와서 좀 가업 성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경영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저 소원인데 여기는 전문 직업이 연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야로 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정비가. 이제 아들의 몫이 있겠죠. 아들의 몫이 있겠죠. 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리 분도 아들입니다, 정수동. 아니게. 우리 분도 아들입니다, 정수동. 우리 분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형이. 그런데 형이. 그냥 SBS 사장님이 더 아버지 같다고 얘기를. 더 아버지 같다고 얘기를. 아, 진짜 아버지가 와 와 있는데. 진짜 아버지가 와 와 있는데. 분위기 좋은데 형이. 자,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지금까지 진짜 1도 몰랐어요. 아, 1도 몰랐어요. 저희는 족구를 좀 이렇게 좀 바로 맞춰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지역에 계시는데 어떻게 좀 바로 맞춰보셨어요? 저희가 여기 나온 거는 이기려고 나왔지. 이기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이기려고 보여주시겠다는. 이기려고 보여주시겠다는. 언제부터 화가 나 계신 거죠? 아, 지금? 아니, 아니. 경계. 경계점. 약간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님, 그런데 상품이 뭐 있다고. 상품이 있어요? 준비하신 상품. 저 상품은. 이런 것도 생각 안 했는데. 제주도 흑돼지. 아이고야. 네, 흑돼지. 이 세트입니다. 아! 좀 이겨야 돼. 좀 이겨야 돼. 좀 이겨야 돼. 이제 제주도 한옵니다. 이제 제주도 한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둔화를 걸고 오늘. 자, 이렇게. 승부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미우세대 레미콘팀에. 자, 1회랑 2회도 있고 뭐 3회도 있고. 열어놓는 거지. 아니,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끼리 미우, 쫓고 하면서 싸울 거예요.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게 정상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단번에 내면, 단번에 내면 계속 하는 걸로. 네, 말이죠. 네. 다 서로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1회 미우세대 레미콘. 네, 네. 대회가 있겠습니다. 오, 약자로 미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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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으시고. 네. 뭐 다치시면 안 되니까. 아, 그렇지. 레미콘 협회. 하하하하. 세업을 돌아가면서. 여기 나 있고, 여기. 밖으로. 그렇지, 여기 나가자. 형, 잠깐만 플레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잠깐만 플레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판 없나요? 형. 경원아. 플레이. 자, 지금 작전이 이겁니다. 저희가 작전이. 제가 아까 사인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 사인을 잘 보세요. 한 손, 한 손은. 일부러 미스를 해라. 아, 일부러 미스를 해라. 아, 미스를. 실수를, 실수를 해라. 서버, 서버, 서버. 한 손은, 뭐든. 한 손은 실수를 해라. 아, 실수. 두 손은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왜 이겨요? 두 손은 이겨라.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난다. 아, 이겨라.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두 손은 이겨라. 세트를 시작할 때 형이 딱 한다고. 네, 네. 항상 그렇게 할게요. 아, 그래. 형, 잠깐만 플레이하겠습니다. 이기자. 자, 심판 없나요? 자. 오케이. 자, 플레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겨야 돼. 오케이, 콜론. 난 영향이 좀 익혔어. 봤지, 봤지? 봤지, 봤지? 아름이 세우보다 세. 두 손 들었어. 좋아, 좋아, 좋아. 어이, 잘했다. 좋아, 어이, 잘했다. 좋아, 어이, 잘했다. 좋았어. 노기층이 있어, 잘... 좋았어. 노기층이 있어, 살짝. 노기, 파이팅. 아, 탁, 탁. 그렇지, 좋아. 그렇죠, 좋아. 자, 아이돌. 다시. 으이. 잘하시는데. 자, 자.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튀어, 안 튀어. 아, 근데 잘하신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적응되셨어요? 네. 재울이요, 어떻게 해요? 파이팅! 파이팅! 갑니다. 좋아, 좋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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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튀겨. 아버님! 좋아, 야, 튀겨. 야, 튀겨. 헤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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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제자리. 오케이! 공격!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 퐁! 퐁! 아, 퐁! 아, 너무 제자리! 아니, 여기가. 퐁! 아, 너무 제자리! 아니, 여기가. 안 튀겨. 안 튀겨. 아니, 그냥 이거 좀 더해야지. 오케이. 안 튀겨. 파이팅! 야, 아니, 안 튀겨. 연결 안 하셔도 되는데.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이거 이거 좀 더해야지. 오케이. 안 튀겨. 아니, 그냥 이거 이거 좀 더해야지. 오케이. 자, 자, 자. 다가가야 되는데. 자, 자, 자. 달라, 달라, 달라. 자, 해봐. 어휴, 진짜. 형, 넘겨. 그렇지. 오, 밟았어. 오, 형.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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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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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이고, 아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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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형, 이거 있잖아요. 회장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한동안 열심히 해 일단. 최선 다해. 지금 작전할 때가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많이 못하는 게 아니었네. 작전이야, 작전. 못하지 않으세요. 근데 회장님이 한 번도 안 차시는 게. 아, 아니요. 근데 회장님이 한 번도 안 차시는 게. 아, 아니요. 아, 잠깐만. 아, 아니요. 아, 잠깐만. 아니, 왜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회장님, 계속 피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거 잘합니다. 아니, 회장님, 회장님 실력을 다 해야 되니까. 회장님, 회장님한테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저희 팀에서는 회장님이 제일 잘하시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자, 집중, 집중.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넘어가면 가만히 있게요. 오, 나. 살렸어. 넘겨요. 오케이. 넘겨. 제자리. 야, 야, 야. 제자리. 알간머리 애는 너무 잘하시는 거에요. 아, 이거.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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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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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아! Turn it! Mon! 으응, GM! 회장님 너무 많이 피하시네. 아버님 권토하시는 거야. 왜 잡히는 거야. 아버님 덕힘이. 회장님 이거 피구가 아닙니다. 아버님 너무 많이 피하세요. 야 이게 무슨 본능적으로 때리게 되거든. 맞추려고 했는데 딱 그냥 피하셨어. 정훈이 형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회장님만 정입니다. 해결해야 돼요. 됐다 됐다. 잘했다. 회장님. 발만. 회장님 발만. 시간차. 왔어 형. 왔어. 좋았어. 저. 좋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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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분이 잘하시네. 저 잘 받으시네요. 주전. 와. 동료대로 갈 거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장전이 괜찮았지? 장전이고 뭐고 그냥. 장전이고 뭐고 그냥. 장전이고 뭐고 2이자. 아 이거 안 되는데. 안 튕겨도 돼. 안 튕겨도 돼. 아버님. 아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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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안 되지. 아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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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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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은 같이 발이 들어와서.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오. 오. 헤딩되자 열심히. 자 자 자 형. 아 야. 자 우리 형 그렇죠. 야 랠리가 길어지네요. 오. 넘어갔어. 오케이. 아. 아.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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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닥재형 굿이야. 아. 금방 금방 따라잡습니다. 금방이야. 감사합니다. 어때. 좋아요. 어이. 이쁘게 들이죠 형.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딩기고 딩기고 딩기고. 한 번 더. 뛰어 제자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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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자리 잡아라. 그렇지.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 맞네. 괜찮아. 괜찮아. 됐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렸어. 오케이. 회장님. 동기살이. 회장님. 야. 동기살이. 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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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난리인데. 아 이거 난리인데. 아 이거 난리인데. 와. 형. 형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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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는 결과적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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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말과 머리띠 띠 하신 분이 엄청 잘하세요. 잘하십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미스가 되게 정보. 그래 맞아. 그리고 아버님은 너무 잘 피하세요. 너무 잘 피하세요. 왜 이렇게 피해 다니는지. 근데 일단 티는 전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작전이었어요? 당연하지 티가 안 나죠. 우리가 우리가. 티가 안 나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티가 안 나는 거죠. 티가 안 나요. 못하면 더 열심히 하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 지금. 티가 안 나고 있어요. 하하하하.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일단 최종을 다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전이 의미가 없는 게 못해요. 하하하하. 형 이게 3세트까지는 가야 이 그림이거든 사실은. 일단 작전이 고목을 다 이깁시다. 일단 두 번째로. 이거는 뭐. 어쩔 수사 방법을 아니지 말고 그냥. 이번에는 좀 우리가 전략이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배 회장님을 좀 집중 공략합시다. 하하하하. 내가 솔직히 몇 번 공이 뜰 때 내가 몇 번 망설였어. 맞을까? 하하하하. 앞으로 미래에 그게 큰 어쩜이 될 수 있잖아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망설이겠습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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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못했어요. 저기는 웃음꽃이 피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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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인생 만질리겠습니까? 아이고 이리 와. 괜찮으세요? 약간 오후불로 갔다는데? 약간.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됐어 머리! 그렇지! 좋아! 아 회장님! 아 회장님! 아우! 회장님 아우! 계속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 됐어. 바지가 많이 내려온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살려야 돼요. 야! 야! 형부 받아! 아! 형부 받아! 아! 안 돼! 야 그걸 그냥 지나가니? 대구 안 했어. 조빈아. 조빈아. 타고 넘어가면 어떡해. 나 다시 서. 자 갑니다. 그 정도 돼야 회장님이지. 좋아. 천천히 천천히 뒤로 간다. 올라가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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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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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회장님. 아 회장님 아주. 한 번 더. 아 회장님 서브가 좋았습니다. 역시. 서브 그냥 넣어. 아예.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원기식빵! 우와! 우와! 아! 회장님! 회장님 하고 줘야지. 건드려. 우와! 자 회장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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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이제 역전. 그러니까 이제 패하는 거죠. 박빙으로 지는 거예요. 박빙으로 지는 거예요. 박빙으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패를 맞출 정도의 실력은 아니고. 박빙으로 지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잘해봐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내가 감동인 것 같지. 회장님이 소리도 잘 넣으시고 여기서 넘겨가고. 잘하시고 내가 약간 긴장하고 계셔.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또 우리 아군이시네. 미우새 옆에 보다 레미컨 옆에가 훨씬 더. 멋지십니다. 아, 김준호는 저기 가서 뭐 하는 거니까? 악수하고 막 난리가 난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우새가 우리 준호 씨 때문에. 그렇지, 사람 냄새가 나. 그래. 자, 보세요. 자, 가요. 자, 갑시다. 이깁시다. 파이팅, 레미컨, 레미컨. 파이팅. 자, 이번에는.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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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원, 허경원. 내가, 내가, 내가. 뛰어, 뛰어. 자, 이 씨. 아유, 진짜. 아유.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형아, 네가 해결해, 네가 해결해. 그렇지. 오, 야, 씨. 그렇지. 아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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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 배 괜찮으세요? 아버지, 배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자, 가요. 자, 갑시다. 역시 우리 작전이 잘 먹히는군. 그렇지. 좋아. 어, 수빈이 안 보여. 수빈이 빠져, 수빈이 빠져. 안 보여. 수빈이 잡아. 자, 톡, 톡, 제자리 톡. 그렇지. 잘 왔다. 그렇지. 잘 왔다. 자, 허영업. 자, 허영업. 오케이. 이겼다.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대신 같았어요. 회장님, 회장님. 그렇소, 좋았어. 이번에 이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고, 고고. 자, 바이, 바이. 그렇죠. 그렇지. 자. 좋아, 좋아, 좋아. 금 사장님. 네. 자, 제대로 했어요. 자, 뭐야. 호우. 혜진이. 아, 혜진이, 혜진이. 탈루. 이렇게. 네.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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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씨, 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하는 거야. 원매 처리 했잖아요. 뭘 그렇게 보여요. 조건 언제 아세요? 뭐 하는 거야. 계장님, 왜 그렇게 보여요? 뭐 하는 거야. 아니, 뭐하는 거야. 아니, 실수를 안 하네. 왜 잘난 책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실수를 너무 안 하네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재훈이 형, 재훈이 형 서브. 나 서브야? 재훈이 형 해. 사장님, 회장님. 까보지 말고요. 누가 해찬한테 그런 말 하려고. 아니, 부관장님. 누가 해찬한테 그런 말 하려고. 아니, 부관장님. 화이팅. 야, 꼬마야. 꼬마야, 좀 앞으로 가있어. 야, 꼬마야. 꼬마야, 좀 앞으로 가있어. 화이팅. 화이팅. 자. 회장님. 뛰어, 뛰어. 오우. 회장님. 오우. 제자리 투자. 야. 야. 아유, 진짜. 어휴, 살았다. 아니. 어휴. 오케이. 에이.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이제, 이제 사이즈입니다. 자, 갑시다. 작전 왔다. 저야 합니다. 화이팅. 한 번 더. 자, 금. 금, 금선. 오, 좋아. 잠깐만, 주민은 왜, 왜 넘기는지. 회장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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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와, 죽어, 죽어. 와, 죽어, 죽어, 죽어. 오우. 와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거 아버님이. 아버님이 젊음 Rechts in 거예요, 와. 와, Γ의 모 consuming Cinemaoro. 어, 회장님. 저요. 일롤 일롤 일 норм아. 야,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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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형, 뛰어. 머리 머리. 머리! 머리! 공을 피해요? 아니, 머리에 공을 피해. 빨리 빨리! 이겼다! 오, 야, 좋아. 오, 야, 좋아. 좋아. 몸을 날려, 몸을 날려. 좋아, 이건 잘했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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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이야! 역전 갑시다! 역전! 자, 싸인 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체력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 좋아요. 지금까지 완벽해요. 파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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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아, 되게 서브가 날카로워졌어, 갑자기. 이거 봐. 마이, 마이! 피해요! 회장님! 오케이, 오케이! 재열이 형! 누가 왔어? 회장님! 오케이! 형,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라이벌, 라이벌! 오케이! 재한세! 라이벌, 라이벌! 오케이! 재한세! 아, 미치겠네. 재한세! 아, 미치겠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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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순간 착각했어. 나 열심히. 계속 없이 살 거야? 회장님, 회장님. 형아, 형아. 한도 초과로 살았자고. 승부 형에 짐작해가지고. 잘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어르신이 기다리실래요? 회장님! 아니, 왜 먹으실래요? 아니, 왜 먹으실래요? 그게 옛날에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오케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 정성으로. 아, 정성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갑시다! 자, 듀스예요? 네, 너 서브, 너 서브. 듀스? 자, 갑시다!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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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스토콘 형님 갑니다. 오케이! 머리! 머리? 아, 아니. 김준호 씨! 아, 아니. 머리? 아, 아니. 김준호 씨! 아, 아니.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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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수도권 형이 왜 이길라 그래요? 아니, 이 형은 원치 않게 자꾸 저리로 가. 구석으로 지금 서브가 가고 있어, 다른 사람이. 서브. 네가. 아니, 아까는 그렇게 실수하다가. 사안이 올라가니까 왜 저런 거예요? 사안이 올라가니까 왜 저런 거예요? 사안이 올라가니까 왜 저런 거예요? 자, 갑시다. 자, 집중하자. 이 기자가 두 번 하면 돼. 아, 지수가 어디까지 가. 어, 멸점을 하는 거예요, 형. 오케이, 오케이, 자. 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잘 됐어 그래, 아니였습니다, 안 됐어, 그렇지. 가요. 됐다 오케이. 엄청나요? 자, 좀, 좀, 좀. 차지, 차지. 넘겨. 넘겨. km2, St 넘겨. 그렇지. 야, 됐다. 와, 됐다고. 됐다. 야, 됐다. 우와, 됐다. 됐다. 됐다! 야, 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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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야!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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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절편이신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마지막에. 왜 이렇게 날카로웠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정하게 경기해주신 분들. 박수 한 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